제규어, XJ 장기 렌터카로 활용, 고객 프로모션 강화 제규어 코리아는 KB 렌터카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, 뉴 XJ 장기 렌터카 특별 프로모션을 전국 22개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전시장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. 뉴 XJ 장기 렌터카 특별 프로모션은 뉴 XJ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이고, 각종 세금, 보험, 정기검사 기본 제공으로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. 특별 프로모션으로 뉴 XJ 30D 프리미엄 럭셔리 롱휠 베이스 모델을 36개월 동안 이용할 경우 월나비금은 150만원대다. 계약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, 계약 종료 시 차량 인수 또는 반납을 선택할 수 있다. 차량 취득에 관련된 세금, 보험, 자동차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, 보험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된다. 또 자동차 법정 정기검사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해, 계약 기간 동안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. 백정현 제규어 코리아 대표는 제규어의 정수를 담고 있는 뉴 XJ를 보다 많은 사람이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, 고객 부담을 줄이고, 편의성을 높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, 향후 브랜드 원칙인 고객 제1주의에 입각해보다 합리적이고, 다양한 구매 프로그램을 마련해 제규어의 프리미엄 가치를 전달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